인에이블러를 아시나요? 인에이블러의 사정적 정의 남을 도와주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을 망치고 있는 사람 성격장애 중에 의존성 성격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보호받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자기 주장도 하지 못하고 거절도 하지 못하는 인격장애를 말합니다. 굳이 의존성 성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의존성 성격장애적 특성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양육자로부터 보호와 도움으로 생존했고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기엔 너무나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심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동화책의 결말도 그러하죠. 신데렐라를 도와주는 마녀, 백설공주를 도와주는 일곱 난쟁이. 우리는 이런 동화나 만화를 보고 자라며 우리에게도 힘이 들 때 조력자가 나타나기를 믿고 또 바랍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목숨을 잃을 수도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어째서 그럴까요? 빅조님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도비만이었고 하는 방송국에서는 그에게 다이어트 전문가 숄리와 함께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 빅조님은 무려 150kg이라는 살을 감량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송이 끝나고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그의 체중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요요현상으로 300kg이 넘어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빅조님의 죽음이 숄리님이나 방송사의 책임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빅조님을 도와주려고 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방송이라는 것이 짧은 기간에 효과를 극대화해야 했기 때문에 빅조님은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했고 그 결과 부작용으로 더 많은 살을 찌게 된 것이었습니다. 빅조님은 중간에 프로그램을 중단할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계약을 했고 시작한 방송이었기에 유종의 위를 거두고자 그 무리를 하는 바람에 결국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었죠. 피부질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개그우먼 고 박지선님도 사실은 여드름 치료를 하려다 의사의 오진으로 박피를 무려 6번이나 받고 그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빅조님이나 박지선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두 분이 의존성 성격장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우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맡겨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빅조님의 다이어트 과정을 방송으로 만든 제작진과 다이어트 전문가 숄리님도 빅조님의 문제를 해결해주려 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박지선님의 피부과 의사도 의도한 악행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 도움을 줄 테니 무리한 일정이나 과정을 제안했을 때 혹은 처음에는 순수한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돌변하거나 변해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할 때 그걸 뿌리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려는 사람이 갖기 쉬운 오만은 내가 이만큼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권리를 이만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움받는 사람이 하기 쉬운 실수는 도움받는 입장이기에 상대에게 무조건 믿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제아무리 똑똑하고 선의를 가진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미래의 부작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리한 지점에 들어섰을 때 당신은 거기에서 도움의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돕겠다고 손을 내밀며 당신을 무리한 곳으로 이끄는 사람의 손을 놓을 때는 놓아야 합니다. 도리어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도우려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해 시야가 가장 잘 보이는 사람은 당신을 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돕겠다고 나선 이네이블러가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이네이블러가 보지 못한 진흙탕을 당신은 보고서 멈추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서 저 사람은 좋은 뜻으로 생각한 거니까에 당신의 생각을 맞추지 마세요.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상대에 대한 권력입니다. 정치란 것도 사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권력을 넘겨받는 시스템입니다. 100% 권력을 상대에게 쥐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비록 당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당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받고 손을 놓아야 할 때는 놓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고 배신하라거나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받은 것에 대해 고마움과 대가를 표시하고 선이 넘는 무리한 것에 대해서는 끊어내고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빅초님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리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일정이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한다는 것을 박지선님도 무려 6번의 박피가 무리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의 의도가 선할 거라는 믿음과 그 의도를 배신하면 안 된다는 모종의 책임감으로 자신에 대한 권리를 상대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이네이블로부터의 피해는 남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오해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실망합니다. 고마운 걸 모른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것은 상대의 기분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일 것입니다. 당신을 도와준다는 사람이 당신에게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을 때 부디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관리자이자 유일한 권력자이며 하나뿐인 보호자입니다. 당신의 지금 그 남을 헤아리려는 마음은 당신의 인생에서 서서히 밝혀지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상대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남들의 선의에 맞춰 살지 말고 당신의 선의를 믿고 당신의 현명함을 믿으며 부디 타인에게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인에이블러 남을 도와주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망치고 있는 그 사람을 경계하세요.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